나 마치앱 있어, 이거. 나 마치앱 있어. 마치앱. 지금부터 바다를 건너는 택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앱. 뭐가 발라드라는 거지? 이게 발라드야. 아! 여기가 발라드야? 네. 발라드야? 네. 테이커, 뮤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덥다, 갑자기. 시원해. 시원해. 봐봐. 나이스 십. 되게 큰 배다. 전함 같은 건가 보다. 여기가 그 잠수항에 있는 데거든요. 난 이거 처음 봤는데 코리아 기념식수라고 합니다. 여기 한국 이수용 소장님께서 여기다가 나무를 심으신 거죠. I want to go to Marinsky Seattle. 카카오토가? 예, 예. 차이코프스키? 차이코프스키? 예스. 네. 빨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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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빕ă. 아, 이거 발레, 발레. 아, 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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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넌. 나도 내가 살다 할지. 아, 왜 이렇게 해도 돼요? 러시아 도시마다 저렇게 꺼지지 않는 불꽃들이 있습니다. 한 곧, civilian. 아, 비둘기 먹이를 여기다 준다고? 비둘기 먹이를 여기다 준다고? 오, 벼드 아, 내 맘에 오, Господ이 아, 나 프리티 캐트달 땡큐 파리에 있는 개선문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파리에 있는 개선문 그렇게 말해봐야 모른다고 내가 이 친구야 그리고 땅 되게 잘 판다 임피라이터 임피라이터 와, 여기 전망 좋다 와, Look at that 요 다리 아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리 아래로 딱 내려오면 이렇게 전망이 확 펼쳐지는데요 여기에 오, 오케이, 오케이 원, 투, 쓰리 루스키 대교 바로 아래로 한번 와보세요 여기서 보는 뷰가 또 저기 독수비 전망대에서 보는 거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 블라디보스톡이 생각보다 볼거리들이 되게 많아요 How beautiful here How beautiful 천사인데 이거는 러시아 and Japan 어, 러시아 and Japan 러시아랑 일본의 전쟁에 관련된 그건가 봐요 여기는 수산물 식당 같아요 여기는 수산물 식당 같아요 어딜 가나 이렇게 옷을 맡겨야지 실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딜 가나 이렇게 옷을 맡겨야지 실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킹크랩, 킹크랩 킹크랩 북극곰이 있는 식당입니다 봉이 내가 이걸로 할께요 뭐라고 음식 주문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식당합니다 이 친구랑 둘이 좀 말이 안 통해서 선생님께서 한글을 하실 줄 아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연락드렸어요 네,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이 친구랑 둘이 좀 말이 안 통해서 네,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고려인이면은 이쪽 블라디보스톡 이쪽에 계속 사셨던 거세요? 제가 고려인이랑은 처음으로 통화를 해봤는데 저는 약간 북한말씨를 쓸 줄 알았어요 근데 북한말씨를 쓰지 않고 되게 정중한 우리나 한국말을 썼습니다 이 친구가 약간 몽골 쪽 계열인가봐요 이거는 뭐야? What's this? What's this? 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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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이거 뭔가 좀 사극같은 걸 찍는 필인데 그러니까 봐봐 여기 블라디보스톡 북쪽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입고 다닌대요 약간 동양이랑 몽골 그쪽 계열 사람들이 이거 먹어 갈라붙었어 이쯤에서 어제 배운 거를 제가 한번 써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 그라사비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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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잠깐 화장실에 가더니 머리를 이렇게 변신을 하고 왔습니다 야생소녀 같아요 그라사비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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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고 있는거니? 버스도 OK 그리고 여기 여기 저거 창밖에 버스들이 계속 지나다니는 거예요 갑자기 버스가 타고 싶어졌습니다 버스가 타고 싶어졌습니다 버스가 타고 싶어졌습니다 저 버스를 탈거예요 신용카드로도 요금을 낼 수 있고 지금 잔돈을 꺼내는 걸로 봐서 동절로도 내고 그런거 같습니다 이게 버스 정류장 뭐 그런거예요 큰 버스를 탑니다 편하려 네 솔직히 제가 혼자 다니면은 이렇게 버스 타는 것도 살짝 두렵거든요 요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처음으로 버스를 타봤어요 근데 요금 내는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그냥 운전기사님한테 가서 카드만 주면은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음 어디로 갈까요? 지금 어떻게 말할까요? 안드로이드 배터리 배터리 아 비상용 독수리전망대 다는 데인데 여기 온화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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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 창문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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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료의 그 끈이 러시아 국기의 색이라고 합니다 청색 빨간색 하얀색 이렇게 이제 거의 다 건너왔네요 사람들이 다 내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왔는데 이 뒤로 보이는 게 극동연합대학이라고 합니다 극동대학교 같은 거래요 극동대학교 만원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꽉꽉 들어찬 버스에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마치 암마기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기분이야 온몸이 덜덜덜 떨리고 있어요 이러다가 목표가 부러질 것 같아요 선셋을 보겠다고 여기에 왔는데 이미 해는 다 저물었어요 너무 늦게 온 거죠 되게 황량한 도시 같은 데인데요 이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모험왕이 와야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바닷가에 가서 노을을 구경하자고 해서 왔는데 여기가 다른지 모르겠어 I don't know I can understand C? C Let's go C C C 이 시간에 이런데 막 되게 무서워할텐데 재밌다 재밌다 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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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곳은 루스키섬인데 또다시 블라디고스토으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원어가 잘 안 통하다 보니까 지금 잠깐 택시에서 내렸는데 이 앞쪽이 바다에요 바다인데 바다가 얼어붙어서 지금 택시가 바다를 건너간다고 합니다 Bdk 공연 iki 가 지금부터 바다를 건너는 택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러시아의 클래스 바다를 건너간다구요 택시를 타면은 택시를 타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죠 이게 여름에는 일로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대박이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너온 거예요 그렇게 넓은 큰 바다는 아닌데 하여튼 건너왔습니다 다 왔어요 너무나 좋다 재밌다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곳은 바인데 간단하게 안주랑 되게 아담하죠 조그만한 바입니다 치킨 포테이토 한국에 이렇게 먹어요 근데 이게 한국의 쌈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아이씨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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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